자 오늘 첫 번째로 상담해 주실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? FNF입니다. FNF요.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그리고 매수일은 어떻게 되나요? 매수일이 18년 올해 8월 17일이고요. 매수 가격이 88,000원, 비중 15%입니다. 실적 좋은 가치주로 꼽히면서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종목이죠. 9월에 고점을 찍은 뒤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매도 타이밍을 놓친 게 참 아쉬울 것 같은데요.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?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까지 갔다가 이만큼 빠졌을 때 매도를 하기가 쉬워요. 매도를 하고 만약에 좀 더 버텨가지고 60일 선 깨는 것까지 봤다. 이까지 와도 수익권이에요. 갔다가 못 팔고 이 자리가 되면 손실권이고 더 못 팔아요. 그렇죠. 어차피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에 샀다가 좋은 자리에 파는 게 무지하게 힘들기 때문에 아예 수익권이 계셨던 분들은 올라갔다가 50%까지 수익을 찍었다가 예를 들어서 30% 정도 수익을 보고 20%가 빠진 거죠. 그새. 그러다도 30% 수익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10% 수익이 났다가 마이너스 20%가 나오면 못 빠져나오거든요. 그래서 사신분은 보유의 영역인데 신규 매수는 하지 마셔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. 그렇군요. 더 올라갈 때 가더라도 매도 타점을 잡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많이 떨어진 다음에 문의가 오는데 만약에 한 이 정도 가격 때 7만 원 대 중반 가격 때만 해도 제가 손절을 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을 텐데 너무 많이 왔어요. 너무 많이 왔고 그러면 이 회사의 가치가 떨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가치주 측면에서는 아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아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보유를 하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제 생각에는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아요. 4개월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한 3개월 많이 떨어졌는데 4개월 때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 최소한 행보도 한 4개월에서 통상 한 8개월 정도 행보는 해줘야 되거든요. 장이 좋은 장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격 때보다는 더 떨 수도 있어요. 3만 원 대까지 떨 수 있는데 행보를 한 번 주고 시세를 한 번 줄 것 추세를 주는 자리가 한 번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 시점 어차피 못 팔 자리에서 못 파셨으니까 보유하시고 나중에 반등시에 한 번 빠져나오시는 방향으로 탈출을 하실 거면 최소한 너무 길게 끄고 하시면 안 되고 1년 안에 탈출하셔야죠. 아무리 길게 끄고 하셔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시점 보유 의견 드리고요. 반등시에 탈출하시는 걸로 일단 전락을 드리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